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어떤 교회든지 주님 오실 때 다 불로 한번 검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불시험이 왔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런 교회는 껐떡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는 불시험이 올 때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와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무나 또는 풀이나 지프로 그렇게 만든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다 불타버립니다. 불시험이 올 때. 그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비전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언제 나왔느냐고 하는 게 자랑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 일찍 그 교회에 등록한 게 뭘 그렇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했느냐 그걸 자랑으로 삼는 교인도 있습니다. 신학교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가 그걸 자랑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것들입니다. 불시험이 오면 진짜 창피할 노릇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거나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얻이 와인 것 같은데요.